아,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눈 처음 봐서 지금. 아, 그래요? 눈을 얼마 만에 보신 거예요? 거의 뭐 한 8년? 어, 진짜요? 부산에는 눈이 안 오니까. 아예 안 와요? 눈이 볼 일이 없어요. 그럼 처음 진짜 간만에 트셨겠다, 그렇죠? 8년 만에 손 트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진짜 거칠죠. 아, 어쩐 일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일을 좀 하려고. 서울에서? 어떤 일? 과일 장사 좀 한번 이제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요. 그럴 때일수록 만나는 사람 많고 악수도 많이 하잖아요. 손도 깨끗이 씻고. 그럴 때일수록. 손에도 좋은 향이 나면 좋은 일이 온다. 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핸드크림. 핸드크림이죠? 아, 핸드크림 네, 네. 이게 마침 필요한 시기지 않나? 아, 네, 네. 맞아요. 마침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과일만 필요 없으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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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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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금 굉장히 또, 이 차에서 올라와서. 굉장히 또 손이 많이 곧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곧 좋아하시죠. 네네네. 그러면 물물교환으로 왔으니까. 아, 네네. 하나 바꿔야 되거든요. 아, 제가. 그럴 많은 게 있을까요? 주머니에서 꺼내면 되나? 아니, 뭐 손목에 참고 있는 것도 좋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니, 친구 가방 탈수도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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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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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물교환 할 수 있나? 물물교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가서 갔을 때요? 네. 차에서 교환할 거 있으면 갖고 와봐. 어? 침낭? 어, 침낭 괜찮아요? 어? 이 정도면? 아니,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침낭은 어떤 침낭이에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산적처럼 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차에서 정말 자시는, 주무시는? 차에서도 자고 그냥 이제 그런 낭만이 있어요. 아, 아. 하다가 좋은 이제 좀 환경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그냥 텐트 치고 자고. 어머. 아, 그 침낭의 주인공분이 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 안쪽으로 또. 안녕하세요. 저 차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차 안 한다고 했었어요. TV처럼 한 거 좀 무답스레 해가지고. 어, 네, 네. 야, 이거 너무 묶은 거죠? 아니,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이거 맞아요? 저는 괜찮은데. 이게 맞아요? 침낭이에요, 그냥 침낭. 근데 이거 괜찮으세요? 네. 이거 구매하실 때 얼마로? 아, 저는 사실 이거 다 당근마켓 같은 걸로. 아, 중도로? 그렇게 안 비싸게 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은. 거의. 네. 10만 원 이하대로 사려고 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괜찮나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저는 이제는 많이 버니까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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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니, 근데 얘들아 진짜 대박이다. 이만한 핸드크림이었는데. 이걸로 돌아왔어. 이걸로 돌아왔어. 속살부터 시작하면 거의 뭐. 속살은 이만했잖아. 이렇게 되긴 되는구나. 고맙습니다. 이걸로 돌아왔어. 이걸로 돌아왔어. 이걸로 돌아왔어.